자 유산성에 집밥 떠나면 되요? 네 천당에서 일장을 빼면 뭐예요? 999장입니다 999장이라고 그러죠? 999장이라고 그러죠? 네 그러면 캐나다가 캐나다를 천당에서 일찍 모자란 999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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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만든 거예요? 아니면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?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? 아니면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?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요 네 국민들이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? 어떻게 그러면 999장이라는 이런 훌륭한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산다 그건 아니죠? 네 그러니까 국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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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네 네 재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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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들이 많아 네 재누인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들이 많아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죠 네 사교치택으로 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죠 네 또 회사원으로 회사원으로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회사하고도 더 열심히 하고 국민들과 개개인이 전부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실하게 땅 올리고 노력하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된거죠 가라 자 통과시고요 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